세상은 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 죽음의 길을 떠나지만 제자들마저도 각기의 이익을 쫓아 떠나지만 그 제자들과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아들과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?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질풍노도의 혹독한 어려움과 고난이 겹겹이 터칠지라도 항상 우리가 무슨 원리를 붙잡아야 될까요? 주님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내 삶의 정황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?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칠흑같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칠흑같은 어둠 속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 손을 내 발목을 경고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정황에